19페이지에 나오는 JB의 숫자는 정답! 정답! 4마리 만약에 이거 제가 맞추면 이 형이 밥 사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맞으면 또 다 사고 그런 거죠? 대박 제비 숫자는 줄이야 오케이! 아 이것도 어디야 이게 뭐야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악역네? 여기 아까 그런 데 같은데 공무원 이게 뭘까? 이게 무슨 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가 남양주시 산악연맹 여기가 남양주시 산악연맹 탑 같은 데 같은데 여기가 선생님 여기 한 번 살짝 봐주세요 여기 운동은 없지 마세요 여기 여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넌 덮어라 넌 덮어라 네 남양주 소감운동장 안 왜왜왜왜 체육관 체육관이요? 맞아 체육관 어디 어디 뭐라 그러는데요? 남양주종합체육관이요 남양주종합체육관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조각형 운동장에 있는데 어느 운동장이에요? 남양주 운동장 남양주 운동장이요? 이름이 남양주 운동장이에요? 그럼 이거 암벽 사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암벽 사는 그건가? 아 조각이 아니구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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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선생님 저희 남양주 체육관 받고요 맞겠지요? 학교할 때 맨날 지나는 곳이 어디니까 어딘지 알아놨지 뭔가 강제는 진짜 같은 남양주여서 이런 쪽으로 야 옷을 왜, 야 옷을 왜 벗어. 형 저기 밥 잘 먹었고. 이건 네가 내야 된다. 아 걱정하지 마. 레버 하자 이런 거 하지 마라. 나 지금 1000원 있어. 지금 택시비도 안 돼. 여기 왕비 지원하고 있겠는데? 에이 설마.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사진 장소 딱. 어 저기 있네 저기. 설마 저 암벽장 아니냐? 설마. 암벽장이라고? 저기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지. 이게 오거잖아. 이거네. 딱이네 이거. 이거 조각품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어? 아 이거. 아니 올라가는 거네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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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뭘 하길래. 풍선이 있네 풍선이. 그니까 형. 어. 저기 고급 정보 얻으려면 높이 올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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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아아. 아 우리. 다음 힌트는 저기 보이는 상, 중, 하. 풍선 뒤에 봉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진이 있는데요. 예. 이번만큼은 상, 중, 하의 사진 힌트가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셔도 좋습니다. 그럼 상으로 갔다가 안 될 것 같은 옆으로 가도 돼요? 다시 라인을 바꾸셔야 되니까. 내려와서? 야. 처음부터 잘 좋게. 나 2중 할게. 그럼 제가 2중 할게요. 야 이거. 야 이거. 아 그냥 하루 갈까? 형 몸을 풀었어요? 몸 안 풀었어. 스트레칭이나 좀. 야 몸을. 일생을 안 풀어 나는. 오우 무서워 아 안돼요 말로 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와 말로 안돼 잠깐만요 이거 안 빠지나요 이거 이거 안 빠지나요 이거